윤회관의 운명 예언, 규 네, 뭐 윤회관 문제로 결국에 또 윤회관 나오고 말았어요 이준석, 윤석열, 윤석열, 이준석의 갈등이 울산 합의로 봉합이 되는가 했는데 또 불거지고 윤회관 다시 도돌이표를 찍듯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윤회관인 누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누구냐를,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스트라다무스는 누군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스트라다무스의 예언, 윤회관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윤회관들 앞으로 잘 나갈 것이냐 앞으로 잘 나갈 것이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내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쪽에 좀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방선거 공천은 매우 어렵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?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? 그랬죠 광역단체장 공천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바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저는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ination팀의 예언 會 이러한 마이너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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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